이제 전투나 긴 튜토리 오늘 퇴근 퇴근 스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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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건 것 같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스타디 너는 스윙이 들었지? 들으면 내리는 스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스윙이 뒤로 젖혀졌다가 이렇게 넘어와요 뒤로 젖혀졌다 이렇게 근데 네가 손목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내린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 내릴 때 내가 지금 손목이 유연하게 여기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넌 앞에 잡을 때도 그렇고 드라이브 칠 때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바로 내리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손목 가동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들고 있어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되니까 맞고 푹 떠버리지 팔에 힘을 좀 더 쭉쭉 빼봐 예 그렇지? 좋아 좋아 지금 아 근데 이게 부담이 있다 부담이 된다고? 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네 그렇지 그렇지 헤드에 머리가 같이 이 근육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아 지금까지 어 손목 밀리면 못 내릴 것 같으면 딱 끊어서 밀리면 밀린 거에 맞춰서 밀어넣어야지 손목 뒤로 네 잘 때리고 밀리면 툭 잡아서 툭 툭 아 네 예 어 맞춰서 손목을 좀 더 늘어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늘어뜨리는 연습 늘어뜨려서 잡는 연습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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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면서 때릴건지 때리고 들어갈건지 그걸로 결정을 빨리 그냥 한번 치고 들어가고 치고 들어가고 치고 들어가는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때릴건지 때렸다 때리고 빨리 들어가서 그거를 빨리 때릴거지 그거를 빨리 들어오면서 쳐봐 끝내 끝내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늘 낭창 손목이 뒤로 젖혀졌다 잡는 느낌이 생기잖아 그걸 써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쓰고 있으니까 그냥 팔감각에 너무 의지하는거 근데 이거 막 왔다갔다하면 지금 반반싸움이잖아요 반반싸움 여기서 이만큼 차이가 유리하고 분리하고 차이가 생기니까 여기서 좀 애매한 공원 놓고 들어가는게 제일 좋지 놓고 들어가도 되지 몰라요 이렇게 내릴거면 내리는 의미가 없지 아 이렇게 내릴거면 내리는 의미가 없지 젖혀지네 젖혀지지 않아도 되는 폰인데 젖혀지지 않아도 되는 폰인데 젖혀지지 않아도 되는 폰인데 엔드라인까지 진다고 생각했는데 엔드라인까지 짧게 칠려고 하죠 네 아 엔드라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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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까지 Point 짧게 해야지 그거는 수려서 끝낼 수 있는 볼이 아니면 족쟤 깨야지 이 드라이브 들어가면서 하는 타이밍도 좀 좋아져야 될 것 같긴 해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네가 수비하고 공격으로 전환될때 이 공 치는게 퀄리티가 많이 좋지 않아요 이 치는게 그리고 커트도 보통 길게 가가지고 일어나서는 안돼도 손목을 못 맞추는 것 같아 그것도 손목을 뒤로 젖혀서 잡아줄건지 손목을 앞에 젖히고 잡아줄건지도 필요하잖아 컨트롤하는 볼들은 손목을 뒤로 젖히는 볼들이 많긴 한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해 여기서 잡으면 그냥 눌러도 되고 여기서 뻗어나가는건 뒤로 젖혀서 잡기도 하고 손목 가동범위를 어디서 멈춰주고 잡을건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건 네가 치면서 이 네트선상에다 손목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한번 늦춰와봐 자꾸 우겨 넣어야 돼 오른발 앞에 공격적인거잖아 응 길잖아 아 오케이 그치? 좋아 좋아 지금 응 오케이 어우 나이스 지금처럼 맞춰야돼 아 아 이리 뭐 응 아아악! 드라이브 수비하고 드라이브를 정한됐을 때 전진하는 거 있잖아 그게 좀 약해 자꾸 네트에 태우는 냄새 드라이브 앞에 갔어 아 오면서 오면서 솔로 차이